계속해서 미래의 새해가 들려주시겠습니다. 바로 준비하실 것은 이사. 이사 가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르신들 앞에 KBS 방송 중에서 방송 중입니다. 아까 불러서 보세요. 인생아 인생아 내 인생아 자체가 다친 욕하자 욕하는가 내 인생아 욕하는 중 오오오오 삼촌 나로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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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축자에 가신 흥기상화 가신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버지 오오오오 그 해야 하지만 Vernonnut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